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BMW 520D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럭셔리 스페셜 에디션 자 이 차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요 안에 흰색 바디 브라운 시트를 품고 있습니다 자 이 가격도 제가 엄청 저렴하게 드릴 건데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보증도 남았습니다 18년 5월에 등록이 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옵션도 좋고 안에 내부도 비행기 같아요 우리 아들이 보면 아빠 이거 비행기야? 이럴 것 같아요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 가격 공개 전에 키로수 2만 키로입니다 2만 키로 자 가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요 4,090만원 4,090만원 전국 최저가입니다 외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이트 BMW만의 감성이죠 우리는 눈알이라 그러는데 이게 코노라링 코노라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노라링 그리고 본네트 범퍼 깨끗하고 자 그릴 그릴 우리는 콧구멍이라고 하는데 이 BMW만의 감성이죠 이 라이트 코노라링과 키드니 그릴입니다 키드니 그릴 우리는 콧구멍 우리 스타일은 콧구멍 키드니 그릴 그 다음에 코노라링 좋습니다 왼쪽 휀다 깨끗하고요 럭셔리 써있네요 럭셔리 럭셔리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아가미라 부르죠 그래서 콧구멍 눈알 아가미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타이어 많이 살아있고요 타이어 많이 살아있고 휠도 관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벤투스 타이어네 벤투스 타이어 자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깨끗하고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죠 킬로수가 얼마 안됐으니까 휠도 관리가 잘 되어있고 자 그리고 BMW만의 감성 아까 그릴과 라이트 그리고 호프 마이스터킥 이 외운이라고 머리가 쥐 날 것 같긴 한데 호프 마이스터킥 BMW만의 감성이랍니다 이게 BMW만의 감성 세 가지 감성이 있다고 하네요 자 드렁크 뒷범퍼 깨끗하고 520D입니다 D 경유차에요 디젤 오른쪽 라인 자 문콕도 없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거의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차급 킬로수도 실킬로수가 얼마 안됐고 내부의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이 차 보면 깜짝 놀라실거에요 자 이 꼬냑시트라고 하죠 꼬냑시트 내부 보세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이게 비행기지 우주선이지 자 메모지 시트 있고 전동시트 있고 브라운 시트 꼬냑시트 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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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트입니다 그리고 럭셔리 라인 럭셔리 라인 이쪽을 좀 확인하시는 것도 좋아요 관리가 잘 되어있는지 자 그리고 스마트키죠 버튼 시동 이렇게 있고 키도 두개 있습니다 두개 두개 있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카메라 후방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자 밑으로 보면은 프로토 에어컨과 있죠 프로토 에어컨 양쪽 열선이 달려있네요 프로토 에어컨과 양쪽 열선 그리고 충전기도 있어요 핸드폰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도 있고 이 기어봉이 좀 바뀌었죠 전자기어봉인데 좀 더 이렇게 길어진 것 같아요 길어졌어요 이렇게 좀 길어졌고 모드도 바뀌었고 스포츠 컴포트 에코모드로 바꾸 전자기어봉과 오토홀드가 여기 밑쪽에 있습니다 아 좋다 시트 상태 보세요 그냥 세차합니다 세차 그리고 위쪽에 썬루프도 날려있고 자 앞에 유리창을 보면은 헤드업 있죠 0kg 살짝 보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자 키로수 22,285kg 22,000kg 22,000kg 문쪽에 전동 트렁크도 있고요 핸들에 이게 있어요 스트리옹1 조향장치 그 보조장치인데 이게 라이트가 따라가는 거죠 라이트 따라가고 자 크루즈 크루즈 있고 자동제어장치도 있습니다 자동제어장치 패드시프트도 달려있고요 굉장히 좋아요 와 계기판도 멋있어 엄청 멋있다 진짜 와 너무 멋있다 어우 색깔이 변하네 스포츠라니까 정렬해 빨간색으로 그냥 막 죽던 살던 달리자 이거지 빨간색으로 그냥 그러면 안됩니다 항상 안전전하셔야 됩니다 뒤에도 이 앰비언트 보세요 앰비언트 너무 좋습니다 이 뒤에 시트도 굉장히 깨끗하고 와 정말 그린같은 BMW다 그린같은 BMW 520D 트렁크 전동트렁크 내부 공간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는데 안쪽으로 좀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좀 깊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좋습니다 거의 신차예요 신차급 자 자 이렇게 BMW 520D를 살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BMW만의 또 감성 있는 그런 그릴라이트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가격도 진짜 전국 최저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입니다 2018년식 BMW 520D 럭셔리 스페셜 에디션이고요 2만 킬로 정도 탔어요 2만 킬로 옵션은 헤드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동 제어 있었고 크루즈 스마트키 버튼 시동 오토스탑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프로토 에어컨 양쪽 열선 핸들 열선도 있었습니다 핸들 열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자기어봉의 전자파킹 오토홀드 그리고 메몰 시트도 달려있고 아주 이쁜 꼬냑 시트를 품고 있는 이 BMW BMW 520D를 제가 4,0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